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해수욕장 해당 100견을 맞이해서 자료를 합격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수첩 그림예술동연당 가수나 연주인, 부관예술인, 서예, 화가, 시헤드, 분해작가, 매직쇼, 사진예술가든 모든 예술인들이 통합하여 모인 단체들 이렇게 다양한 예술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조화롭게 창조하는 꿈의 예술동연당입니다. 본 공연은 바다축제 등 각종 축제를 열면서 신인 가수를 발굴하고 향포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연예인들과 요양병원이나 장애장, 먹지관 등에서 두루 이문공연을 하면서 사회의 금융적인 곳을 찾아가서 웃음과 행복을 전달하는 드림 뮤직 예술 공연관제입니다. 올해 성도해수욕장 해당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펼치는 제3회 큰용 바다축제 축하 공연 꿈의 음악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축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연하게 된 꿈의 축제는 큰용 강성용 회장님께서 축제를 하셨습니다. 큰용 강성용 회장님은 아름다운 인생수척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드림 뮤직 예술 공연 관장 아코디언 전문 연주가 사진작가로 활동하시고 행복포럼 20일 음악 지도교수를 여진하시고 큰용 갤러리 서양화 지도교수 큰용 소외 연구실 지도교수 그리고 경제 중국어 동시 통용사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공인이 공유롭게 공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조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여러분 계신 오늘 저희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학교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